현금 전달 성공했어요 우리 팀들이 우리 애들 잘하네 현재 우리팀이 2위에요 2위 우리팀인데 돈이 많아서 돈을 막 흘리고 다닌다 이제 한 4분만 견디면 2위다 그래도 2등 했다 2등 2등 처음에 돈을 모아서 비행기에 보낸게 좀 도움이 돼 가지고 나는 돈을 얼마 못 모았는데 얘가 돈 엄청 모아 가지고 얘 덕분에 2등 했습니다